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신임원장에 신승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신승민 신임원장은 기사연과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사연은 앞으로 생태평화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승민 원장은 취임식 이후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7년 4월까지 기사연을 이끌 예정입니다. 신승민 신임원장은 세계기독학생총연맹 아태지역총무와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외선교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화회통일국 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